숭실 통일 아카데미가 오는 31일까지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북한 보금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희망하거나 통일선교회 소명이 있는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숭실 통일 아카데미 원장으로 섬기시는 조효섭 목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숭실 통일 아카데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국에서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칼바르트가 한 손에 있는 성경, 한 쪽에 한 손에 있는 신문을 들어갔는데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일반 성도들은 신문을 봐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남북관계가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분단한 상황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많은 어떤 성교단체나 개교회에서 북한 성교학교나 통일 성교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표준화된 그런 교과 과정도 없고 강사님도 들숭날숭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최후제화할 교회와 나라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숭실대학은 또 원래 평양에 있던 학교고 54년도에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재건한 학교인데 통일을 선도하는 대학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독교 통일 지도적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에서는 학자가 되는 분들을 양육하고 일반 평신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나 또 성교단체 책임자들이나 교회에서도 북한 성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학원 안에 한 학기 가정으로 이렇게 숭실대학은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난 학기하고 지금 2학기 때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새로운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어주시는데 학기 운영이나 교육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제가 예술 전도단 안에서 한 5년 동안 있는 학교를 해봤습니다. 북한 성교 전략학교라고 그래서 많은 학교를 이제 한국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통일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예술이 믿는 사람, 크리스찬을 이제 강사님들을 모시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두 강좌씩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최고 전문 지난문제 유년간 전 외교부 장관님도 오시고 홍량호 전 통일부 차관도 오시고 또 우리 태용호 공사도 오시고 러시아 전 안드레 랑고프라고 하는 교수님도 오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탈북민 중에서도 이제 이게 학위를 하신 분들이든지 사회 가시는 분도 모시고 있어서 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다양한 문화 전문가를 모시고 북한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럴 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사분들 말씀을 좀 다양하게 주신 것 같아요. 대표적인 분 한두 분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년간 장관님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처음 모시는데 서울대 외교과 교수하시면서 실제 우리가 외교 장관으로서 복잡한 국제정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우리 태용호 공사 같은 분은 이제 북한에서 오래 계시다가 또 북한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정확하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러시아 전 안드레 랑고프 국민대 교수님은 또 러시아인들의 관점에서 이분이 김일성 대학에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서울대학의 우리 김병로 교수님 같은 분은 평생 또한 통일에 연구를 해왔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좀 보자. 감정적으로 느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객관적으로 맹댕천에 분석하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을 주로 초청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점점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것이 조금은 애매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중에 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념적으로 그렇다면 양쪽을 다 다룬다라는 말씀이시고 직접 북한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좀 다른 관점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 강사님 중에서는 이제 북에서 와서 신학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학문들을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모르면 어떻게 지금까지 반곡 논리에 젖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을 우리가 우리 시각에서 우리가 살아온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북에서 오신 분들은 또 북에서 자기가 봤던 객관던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거구극자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냉철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이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강사님들을 주로 모셨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그래야만 우리가 성격적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사 선정단체가 몇 년, 오랫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가장 우리 한국에서 우리 보금적이고 가장 또 전문적이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숭실대학교 하면 어떤 통일에 관련돼서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처럼 전문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후배 양성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이제 이 통일 관련 사역 구체적으로 어떤 게 줄어 있습니까? 숭실대학에는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제 다양한 국내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세미나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또 거기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 학과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자나 평지인들, 특별히 탈북민 출신 중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금을 지불하고 이분들이 이제 어떤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면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유럽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 교수에서 더 공부해서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통일됐을 때 북한을 재건할 사람들 또 북한의 서울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전문가들이고 저희 숭실 아카데미는 평신도들 또는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북한을 깊이 알아가요. 그래서 이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그러한 것을 숭실대학에서 장을 열어드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15주 동안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 같이 함께 하시면서 공감대가 좀 형성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지난 학기 학생 한 분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북한 사역을 오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입학하시고 난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작 이 학교에서 수학을 했더라면 중국 내 북한 사역에 가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했을 것이다. 또 한 분은 이제 저는 포스코 건설 CEO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고향이 북한이에요. 북한이었는데 늘 아버님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별 관심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북한에 관심을 갖고 오셨고 이게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조중 접경지 전도행 갑니다. 제가 6월 말에 갔다 왔는데 방첨부터 단동 시리즈까지 다 쭉 둘러봤습니다. 갔는데 참으로 북한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번 학기 2학기 때는 루마니아를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달에 루마니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배울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체제에서 억감 체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이것이 자유주가 됐을 때 어떻게 더 경고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공감대를 가지면서 어떻게 북한을 품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데서 공감대를 가지고 또 전도회의 통해서 또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이제 은혜 받고 또 탈북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게 문별하게 되어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번에 선교통일 한국협의회를 아마 만드시는데 그 역할을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명 선통협이라고 하는데 이 역할 앞으로 어떻게 기대해도 될까요? 제가 이제 95년도부터 탈북 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12년 전에 남북한 청년이 같이 모이는 통일을 꿈꾸는 물된 동산기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일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끼리 모이고 교회는 교회들끼리 모이고 선교단체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우리 북한 통일 선교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들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교로 흘러가게 되고 교회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트라이앵글식으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해야지.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구는 제로선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는 차원에서 작년 9월 7일 날 많은 전문가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활동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북한 선교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될 게 정말 많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을 좀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모여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교회와 또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목회자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있어야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북한이 급변하게 변화가 되니까 설교를 못하겠다. 어떤 성도는 터키 들고 나가고 어떤 성도는 촛불 들고 나가고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목회자의 애로사항이 있고 평신도들도 이거 혼비합니다. 이 북한은 통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못 사는데 그런 데야 또 어려움이 있고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에서 스포트를 해줘야 선교사회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에 아우르자. 그래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1년 안 됐지만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 가족도 도와왔고 북한 중국에 추방된 선교사님 모아서 또 대화할 수 있는 장도 열어드렸고 또 지난번에는 이제 이 북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통일을 준비해야 될 건가 컨퍼런스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화 되는 것을 해서 교회와 또 평신도들과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드리면서 보다도 성경적인 통일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고자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통일이 금방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 선교적인 통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혹시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우리 이제 북한이 못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는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합하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서로가 내가 무슨 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낫고 갬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선교 자체가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통일을 주지 않을까나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는 낫고 갬손한 마음으로 북한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연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겠네요.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